이게 게임이냐? 대로 뜰 수 있는 최악으로 뜨네 공부를 쥐쥐쥐쥐쥐 두려움나 두려움나 얇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워 포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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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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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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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ío 안녕. 커피 정도면 잘 나온 거겠다 담배 피우면 되는데 에너지 더럽게 받는 히히 우물 아니? 실력 173골드면 룬축전기 못 살 수도 있는데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꽈아아아아 여기서 제거 여기서 제거 된대 물음표 2개만 밟으면 999골드가 내 손에 발견 하나만 하자 무슨 도둑놈이네 저거 너무 돈 아까운데 근데 여기서 안쓰봤자 액트4에서 저 돈 따쓰기도 힘들건데 시작유물이 노페널티 에너지유물이라 게임 지워졌네요 딴박시 괄호시가 맞은 노페널티인가? 예쓰 핵본열승 메아리랑 3성 쓰레기임 핵본열득 쓰레기임 근데 디펙트라서 써야됨 선택지가 없음 다른 애들 재물, 아드레날린, 휘갈김 쓸까요? 핵본열수야 되나 혹시 고우신가요? 혹시 고우신가요? 아위모 먹는게 맞았을까 뭐야 이거 완벽한 퇴근 신성 두번 잠깐만 못봤네 이거 초필살기 초필살기 반드시 죽인다 역장 필요 없겠지 여행 저 쇼렉 이벤트 제니코데 광기 먹었어 뭐하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먹고 싶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h ye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이건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우... 밸류가 참... 든든하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하하 신송 영 하지직 지울까 영유물이 가면 되는구만 지울까 마 마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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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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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